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탈퇴 멤버 3명 등을 상대로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세나 시호 아랑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덕이버스 안성일 백진실 전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멤버들을 포함한 이들의 부모 외주용 역사 덕이버스와 태표 안성일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어트랙트는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 청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올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카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1일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멤버 키나만 지난 10월 어트랙트로 폭기에 피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나머지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전 멤버 3인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꼭 합당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